AMD인데 AMD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잖아요. 최고점 대비 지금 35% 이상 하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의심을 하죠. 이번 실적에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과 실적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범위가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 보이기도 해요. 투자자가 보기에 약간 저것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싸지 않게 보이려면 밸류에이션이 합당하게 되려면 AMD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저점이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분기에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장차 예상이 저점을 지나서 개선되는 게 턴어라운드 하는 게 나와야 밸류에이션이 적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질문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AI 기업이 맞는지. AI 기업이 맞는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GPU MI300에 관련된 실적이 크게 안 나오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했던 GPU 수가 실적에 반영되는 게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도 빠져가지고. 그러면 AMD한테 이제 남아있는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GPU가 매출에 막 기여를 막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눈에 띄게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억 달러 GPU 매출이지 않습니까? 4분기 이후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제 많이 늘어나기도 해야 되고 점유율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숫자가 좀 더 찍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 그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안 좋은 건 결국 실적도 이게 고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찍히는 게 막 눈에 띄게 화가 안 나오니까 이쪽 기반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보시면 그 GPU를 그러니까 기존의 AI GPU 가속기를 뺀 요게 중기 사이클의 에비타예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에비타 멀티플을 22배를 기존 가정을 하면 전체 엔터프라이저 밸류가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채하고 현금 빼고 계산하면 148.69가 주당 가치가 됩니다. 밸류에이션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향후 시장 점유율이 5에서 10% 상이라고 가정하는데 5%일 경우하고 10%일 경우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여기 2027년까지 10% 정도 전체 GPU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에비타가 GPU만 뺀 에비타는 7,000과 14,000이 되고 여기에 22배를 주면 여기에 이제 95달러가 더해줄 수 있죠. 5%면 그 다음에 10%면 190달러가 이제 더해줄 수 있어요. 요건 2027년까지니까 그러면은 앞서 이제 200달러 근처나 그런 거는 갈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매출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는 매출이 나오면 200, 지금 봐서는 240에서 최대 300, 한 40, 50 뭐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그건 이제 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나오기만 하면은 기존 주가 이게 이제 멀티프로 좀 주긴 준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히 뭐 이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못 주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줄 수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 강점은 뭐냐. AMD가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엔비디아를 모방하진 않아요. 그 GPU 면에 있어서. 그래서 디자인도 침넷 디자인으로 이제 플렉시블하게 가고 있고 요것도 그 GPU 만드는 방식이 다르죠. 일단은 엔비디아는 통으로 최대한 그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을 하지만 AMD는 좀 방식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또 하나 CPU하고 GPU를 통합하는 어떤 그 전문적인 능력이 좀 있어요. 여기도. 거기에다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엔비디드 세그먼트 쪽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또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차별화를 시켜서 점유율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이렇게 최대한 10%까지 가져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결과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해줄 텐데 그 과정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6월에 있을 리사수가 나오는 컴퓨텍스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할 텐데 그때 어떤 뭐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면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CEO가 이제 리사수가 현재 특히 모델 트레이닝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강점이 그 GPU를 많이 쓰는 게 이제 LLM을 트레이닝하는데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 성능 면에 있어서 그래도 격차가 이제 좁힐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또 할 거라는 게 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조금 좁히면 조금 더 이제 가격 면에서 메리트나 뭐 속도 면에서 메리트 뭐 이런 거 해서 선택 폭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겠죠. 일단 그런 부분에 기대를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워낙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것만 남지 않았을까 기존에 있는 다 실패하면은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기존 5%라도 점유율을 뺏어올 수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